내 곡 한 곡 들으면은 2.5원 그건 나랑 유통사랑 쉴 때 삶으로 세금 부가세 떼고 나한테 들어오지 팀이라면 그걸 앤브네일로 또 나누지 자 이제 대충 계산해보자고 하루에 천번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달치 보면 세금 떼고 소원 말 안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 아직 갈게 멀어 표면만 보고 판단하긴 일러 이 정도 수치 나올래도 왠지 돈은 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커피값도 안 나온지 대개 몇만원 넘어야만 내 통장에 찍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난 이런 구조적 무순에 딱딱해져 멘탈의 구름살 박힌 듯 하다가도 터지기 직전이 될 수야 또 맘 잡았어 이제 내 척 누군지 알게 됐어 시간을 갖지 니 머릿속 안 개가겠어 그러려니 알래다 이제는 안되겠어 갈 땐 가더라도 할 말 하고 가겠어 솔직히 요즘 랩 게임 재미없어지려 해 누구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 무려해 그래서 내가 말 것 같아 말 것 같아 느낌은 오지만 오기로 버티는 상태 내가 래퍼라면은 비웃는 반응도 지겨우 머녀면 말에 난 너무 받는 것도 싫어 비관적 사고 발생 너로 치료가 필요 여운하나 꺼려 예술가에 좋은 운명 누구끼리 끼리끼리 해라 나는 질린 돈 많이 벌고 뜨고 싶음 있어야지 기닉 나쁜 힘은 아니지 단분이 있어야 길이 열리지 많은 설레 바탕으로 내린 연론이지 그래서 요즘 흥미 없어 내가 동경했던 문화가 사라졌어 툭함의 형필 아웃핏은 거짓 힙합들 먹이는 나의 나 같은 성질 예의 없는 것들 반 이상이 거품 약자에게만 분노 조절 못하는 소문 무지했다면 이제 알아가면 돼 신념있는 멍청이들 이제 이 무섭네 이제 내 척 누군지 알게 됐어 시간을 갖지 니 머릿속 안 개가겠어 그러려니 알래다 이제는 안 되겠어 갈 땐 가더라도 할 말 하고 가야겠어